오우 우야 오우야 오우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오우우우우우 from the underground shit 같은 Life style 빛을 왔나봐 아마 아 그래 자 우리 우리 84 다모임 하는 거 알고 있지 지금 동갑띠 동갑띠 형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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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띠 마크 우리 좀 있으면 6시에 노래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 오케이? 빠크! Forever 84! 빡! 자 우리 다 모임! 드디어 Forever 84! 노래가 나왔다 지금! 몇이라고? 37위! 안 돼 올라갑시다!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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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이 없어! 빠크! 어 그래 얘들아 택배는 계속 가고 있다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빡세긴 한데 사기치는 건 아니고 약속 시간까지 하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22일까지 만약에 못가도 사기치는 건 아니고 하고 있어 근데 뭐 못 기다리겠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언젠간 간다 빠크! 내 방에 거울을 다 깨버렸지 불을 끄고 나서야 춤을 좋아해 엄마 생일보다 난 돈을 챙기지 우웅 우웅 우웅